전남 진도의 애플망고 농장. 이거는 색깔 진짜 예뻐. 이거 봐봐요.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좋아. 예뻐, 예뻐. 향기 그것도 되게 상큼한 향을. 향이 좋네. 찰떡 캐미를 자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미치겠어. 41도야. 40도. 너무 먹었어요. 이러니까 덥지. 쉬고 하자, 쉬고 하자. 조금만 쉬고 하자. 너무 좋아. 부부의 놀이터는 저온창고. 안팎으로 완벽한 궁합을 보여주는 부부는 누구보다 귀농을 즐기고 있는데요. 어딨지? 보여, 보여? 보여? 너 지금 네가 미치는 거다? 아! 날라갔어. 미안, 미안, 미안. 아쉬운데? 잡을 수 있었는데. 빈아, 우리 가보자. 하나, 둘, 셋. 오, 좋아. 지금 성진이 점진 예쁘다. 아이들과 신나게 즐기는 비농일기. 열대 과일의 여왕 해미 씨와 환상의 작품 규아 씨의 완벽한 호흡.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 senhor. 아침 end. 이어가. 첫 번째 해외. 새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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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빨.